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영수, 영이, 철수, 민수, 나이를 다 담아보래요.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고 변수명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지어달라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변수명을 지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지우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제가 그냥 대충 지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영수, 나이, 영이, 철수, 나이, 민수, 나이 저장된 거예요? 이거 저장된 거 맞아요? 잘한 거 맞아요? 자, 저장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변수명을 이거보다 여러분, 이게 나을까요? 나이를 저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나을까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여러 개죠? 그러면 뭐다? 복수형을 써야죠.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점이 뭐다? 잘 보세요. 자, 제가 영수 나이가 11살인 줄 알았는데 12살이래요. 그럼 제가 하면, 아니다, 철수 나이가 13살인 줄 알았는데 15살이래요. 그러면 제가 철수 나이 수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죠? 철수가 몇 번째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영수 나이. 이게 뭐다? 영이 나이. 이게 뭐예요? 철수 나이죠?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몇이죠?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나이? 영수. 이건요? 이건요? 철수. 민수. 그럼 얘 번호는 뭐예요? 0번.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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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난 철수 나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되죠? 이게 될까요? 안 되겠죠? 뭐라고 써야 돼요? 몇 번이죠? 다시 한 번. 자, 이게 몇 번이에요? 이게 영수 나이, 0번. 이게 뭐예요? 영이 나이, 1번. 이거는 뭐다? 철수 나이, 2번. 이건요? 몇 번? 몇 번이죠? 다시 한 번, 몇 번이에요? 한 번. 네. 자, 다시 한 번. 이게 뭐예요? 0번, 1번, 2번, 3번이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철수 나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 몇 번으로 해야 돼요?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라고요? 2번. 철수 나이가 몇 번이다? 0, 1, 2번이니까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철수 나이가 2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나이 지운 거예요? 0수 나이 지웠죠? 0수 나이가 지워지면은 철수 나이는 원래 몇 번이었다? 2번이었는데, 몇 번으로 바뀔까요? 실행해 볼게요. 지금, 이제 0수 나이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0인 나이, 철수 나이, 민수 나이인데, 지금 애꿎은 민수 나이가 바뀌었죠?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 번호로 하는 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뭐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여기를 0수 나이로 하고, 여기를 0이로 하고, 이거를 철수로 하고, 이거를 뭐로 한다? 민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 나 0수 나이를 지워야 돼요. 여러분, 0수 나이를 지우던 말던 철수 나이 바꾸는 데 관계가 있을까요? 없겠죠? 0수 나이를 지우던 말던 우리는 철수 나이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철수 넣고서 15 넣으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철수 나이가 15로 바뀌었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변수명을 여러분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엄청나게. 보통 여러분, 대충 지을 때 막 AA 짓고서 막 K 짓고 하죠? 고통스럽더라도 최적의 변수명을 생각해 내세요. 네, 영어 단어 사전 많이 찾아보시고, 네. 그 다음에, 변수명은 여러분, 웬만하면 명사로 지으세요. 동사로 지으지 마세요. 네, Fly, 뭔가 이상하잖아요. 명사가 맞아요, 명사. 그 다음에, 단수, 복수 이거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뭐, 고객한테 입력받은 숫자 10개 저장한다. 그런 건 어때요? 그런 건 리스트로 담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나이를 이렇게 저장하는 것은, 뭐가 낫다? 리스트보다는? 그렇죠. 딕셔너리가 낫다. 왜냐? 그래야 데이터 꺼낼 때, 데이터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언제 리스트를 써야 될지, 언제 딕셔너리를 써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잘 됐죠? 철수 나이가 15살을 바뀌었습니다. 아, 그 전에, 네.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